아니, 간을 먹는 게 아니라고. 진짜, 칼 좀. 해봐요. 양파 살짝 넣어야지. 양파 살짝 넣어야지. 양파 살짝 넣어야지. 할 줄 모르잖아, 이거. 간설파마 후깨참이라는 게 있어요. 왼손으로 한 번만 찍어 먹어보세요.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여기 좀 있어요. 비주얼은요. 이거 광주 온 것 같은데요? 맛있겠다. 전주. 끝났어요. 응, 그래야 할 것 같은데. 그리고. 그리고. 근처에 모텔 없어요? 얘 좀 재워야 되는데 거기 좀. 아니, 거기 좀 재워야 돼요. 어디다 재우지? 내가 재울게. 재워, 재워. 거의 다. 어 peppers. 어이구, 잘한다. 어이구, 그렇지. 아이고, 그렇지. 아이고, 잔다. 네? 자, 뭐야? 감독님, 인서트 애 깨니까 조용히 들어와야 돼. 조용히 쉿. 애 깨니까. 잘 봐, 저기 이 감독님들이 너 찍을 거야. 안 돼, 깨요. 깬다고요, 조용. 이불 덮어주자. 이불 덮어.